우리나라는 지진 대처에 있어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재난방송과 문자 알림은 지진 피해를 줄이는 첫 걸음이자 핵심일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정부는 2020년까지 강진 발생 10초 안에 상황을 전파하는 지진 조기경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양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은 강진이 일어나면 10초 만에 정보를 파악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에게 전달합니다. 강한 진동이 오기 전 상황을 파악하면 사전에 대비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지진 조기경보제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파인 P파와 S파가 발생하는데 2배 정도 속도가 빠른 P파가 먼저 감지됩니다. 이 신호를 최대한 빨리 분석해 땅을 흔들어 피해를 발생시키는 S파가 도달하기 전에 예상 지역에 미리 알려 피해를 줄이자는 겁니다. 우리 기상청도 지진 조기경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그 수준은 아직 미흡합니다. 지난 12일 규모 5.8의 경주 강진은 분석이 26초, 상황 전파까지는 무려 50초가 걸렸습니다. 문제를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 바로 해보니까 지진에 대한 기사도 아무것도 없고 정보 같은 거를 저는 찾을 수가 없어서... 우선 지진 관측소가 적은 것이 원인입니다. 일본은 1,000개 이상의 관측소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206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매년 54개씩 관측소를 확보해 내후년까지 총 314개의 관측소로 지진 감시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관측된 지진파를 바로 분석하고 예상 지역의 상황을 자동으로 전파하는 시스템도 개발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10초 이내 조기경보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10초 이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20년이 걸렸다며 무리한 목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호영입니다. 기상캐스터